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 지진 얘기 먼저 해보죠.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 새벽에 문자 받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게 저도 이제 받았는데 가장 놀랐던 거는 옆집 것도 잘 들리는구나. 내 것만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층간소음이 이런 곳에서 어디서 들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옆집 윗집 아랫집이 다 울리니까 이게 제법 소리가 커가지고 아마 대부분 잠을 설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4시 55분쯤에 경북 경주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규모가 4.0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발생은 99차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잘 못 느끼는 지진도 많이 있거든요.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올해 발생한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지진이었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제 밝혔는데 경북에서는 창문이 깨지기도 하는 진도 5 정도가 이제 감지가 됐고 울산에서는 진도 4 그리고 부산과 경남에서는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4.0이면 사실 꽤 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 2016년이었나요. 그때 경주 지진 일어났을 때가 5.8이었고 그리고 또 다음에 포항에서가 5.4 이때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0 정도 되면 쉽게 얘기를 하면 멀지 아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머니까 그렇지만 멀지 않은 데에서는 그냥 느껴지는 정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은 지난 2016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던 방금 말씀하신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5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조금 불안하다 이런 마음을 조금 국민들이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가 있었습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지금 많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기상청은 두 지진이 옛날에 5.8이었던 지진하고 이번 지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리적으로만 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소방당국에 신고도 많이 오기는 했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고 그리고 특히 원전이 여기서 보이지 않잖아요. 원전에도 아무 역량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당국이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보니까 여진도 모두 6차례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재난 문자가 왔는데 저는 사실 바로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특정 지역에서는 재난 문자가 또 늦게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행안부가 재난 문자를 관장을 하는데 이거를 행안부에서 직접 발송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지자체나 이런 데서 전달을 해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북도와 경주시 같은 경우는 지진 발생 30여 분이 지난 뒤에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이날 오전 5시 29분. 아까 전에 4시 55분쯤에 발생을 했는데 5시 29분이니까 거의 30분이 넘어서죠. 그래서 그 재난 문자를 경북 지역에 보냈고요. 경주시는 이거보다 더 늦었어요. 5시 43분에 재난 문자를 보냈으니까 거의 40분 정도 지나서 보낸 거죠. 그럼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지진이야 뭐 금방 또 끝이 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이제 여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리는 건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여진이 7차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문제는 확실히 이제 좀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바로 이 사과 담화문을 또 냈습니다. 모든 게 저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 책임론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연말에 개각하는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했는데 정책실이 원래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없어졌다가 이게 다시 부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좀 뜯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사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굉장히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젠버리 사태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이태원 참사 159명 사망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본인이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언론 보도도 나왔고 저도 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대통령이 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119대 29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고가 특히 이제 뭐 언론 보도 많이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당일에 보면은 막 박빙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쏟아졌어요. 그게 정부 관계자발로 막 쏟아졌고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미 사우디가 유력하다라고 외신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나왔는데 우리 외교부나 아니면 용산이나 이런 데서는 해볼 만하다. 1차 투표만 가면 넘기면은 결산 투표 가면은 우리가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윗선까지 이게 보고가 참 잘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어떤 현실 파악이 제대로 잘 되지가 않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엘리트들이 뭐 외교부가 됐든 용산이 됐든 다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외신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가장 좋은 유력한 시나리오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 일종의 체리피킹 형식으로 이게 이제 확증편향 형식으로 이제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면서 좀 충격을 먹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대통령도 좀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의 운영 방향이나 국정의 운영 방향을 보면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금 제쳐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용산에서도 쓴소리했던 사람들이 조금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방향성에 맞는 거를 조금 가장 뭐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쨌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선점이 있을지를 좀 앞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차피 이제 개강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12월 초중순에 개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폭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진 장관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유임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유임 얘기가 좀 더 많았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외교가 중요하고 또 연속성은 중요하다고 용산에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슨 경제지표나 이런 거 여론조사를 보면 외교가 제일 잘 나와요. 그나마. 그러니까 외교를 잘한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물론 부정평가가 더 높지만 외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 가지고 조금 유임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중앙일보 단독이라든지 몇 개를 보면 박진 장군도 지금 교체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커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실을 부활한다고 했는데 정책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있었다가 없었다가 좀 그랬는데 이제 정책실장 여기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요. 안보실이 있고 이제 정책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다 담당을 하는 그래서 좀 특화된 건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작은 청와대 작은 이제 대통령실 조직을 표방을 하면서 인력 30% 감축하겠다라고 하면서 인력도 좀 줄였고 또 하나는 몇 개의 직책을 없앴거든요. 그중에 하나 없앤 게 정책실 그리고 민정수석 제2부속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정책실을 부활한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지금 정책실장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석에서 실장이 되는 거니까 이제 승진이죠. 일종의 승진이고 사실상 정책실장 역할을 해왔어요. 이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국정기획이라는 게 결국은 국정이라는 게 뭐 정무수석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미 정책실장의 역할을 해왔던 거는 사실인데 이거에 공식적으로 힘을 주겠다라는 거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특히 이 정책을 활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금 난맥상을 타개하겠다라는 거를 좀 읽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이제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건데 대통령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이관섭 수석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대통령이 신이 많은 그동안 그러니까 실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중용될 거다 계속 중용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들이 총선용으로나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이제 나올 것이냐 국정기조가 바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제2부속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요구가 지금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제2부속실 원로들이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만드는 쪽으로 가는지 뭐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나왔는데 그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 과학기술수석실은 어디 산하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책실 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는 이게 이제 안보실하고 비서실하고가 있는 거고 여기 비서실 산하에 있는 거가 맞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직제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제를 저도 이거는 그냥 언론 보도만 봐가지고 그런데 아마 정책실 밑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거 과학기술수석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r&d 해산 지금 16% 이상 깎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달래는 차원에서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각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에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는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관직을 개각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면 이제 12월 초고요. 그래서 이르면은 12월 4일부터 개각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소폭이 아니라 중폭에서 대폭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총선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아직은 이제 거롬만 되고 있는데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도 이제 출마할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 알겠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언급된 사람보다 많이 갈 거다라는 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황동훈 장관도 뭐 그 대상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아주 정무적인 건데 이왕 하려면은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화끈하게 많이 바꿔가지고 국정 쇄신의 기조를 좀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정무적인 건데 청문회를 위해서도 이게 낫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만 하면은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명 정도 청문회를 하면은요. 대충 한 8명은 좀 묻어가는 측면도 있고 통보가 약간. 왜냐하면 야당이 모든 사람한테 다 화력을 집중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꿀 때 많이 바꿔버리는 게 좀 정무적으로도 좀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돼가지고 지금 기재부 보험부 박민식 장관 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그 외에 법무부 장관 한동근 법무부 장관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법무부 장관은 아마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정권에서도 인사 청문회 할 때마다 잡음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양당이 긴급의총, 비상의총 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가 열리고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그러니까 오늘 보고가 되면 내일이죠. 내일부터 사흘 동안. 그러니까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금방 결정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그때 필리버스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보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까지 국회가 열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민주당에 했는데 갑자기 필리버스타를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으로 안 해버리면서 이게 다시 민주당에 철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일이 국회의 법상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법정 시한이에요. 물론 이걸 넘기는 적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1일 날 원래 열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국회 본회의가 여러 예산 처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을 얘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국힘 쪽에서 또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힘의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그거는 탄핵안 자체를 통과되는 걸 막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예산안은 통과시켜야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본회의를 자주 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그러면 나흘 안에 두 번을 여는 거는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막더라도 12월 중순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동관 탄핵안이나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부당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예산안 가지고도 지금 승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그러면 통과시켜준다라는 보장을 하면 우리가 12월 1일 날 본회의를 열어둘게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오늘은 열리는 게 맞고 12월 1일 날 열릴지 안 열릴지는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의 강행 처리 시도할 때는 철회와 농성을 하겠다. 또 지금 국힘 의원들 비상 대기령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비상 대기 상태고 그래서 전원 지금 해외에 부득이하게 나가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있는 상황이고 지금 로텐더홀에서 오랜만에 지금 100여 명이 연자농성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나온 김에 인유한 혁신위원장 얘기도 한번 해보죠. 희생혁신안을 정식 의결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친윤석열계 핵심 또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의원들 내년 총선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험지 출마해라. 이게 내용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압단에 예전에 부터 지난주나 이렇게 있었고 오늘은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한 거죠. 혁신위에서 오늘 회의를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일단은 인유한 위원장이 아침에 cbs라디오에 나와서 그 부분은 오늘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겠다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했고 방금 나온 거는 이제 그거를 권고하는 정식 의결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여러 맥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유한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 성공한 혁신위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도 사퇴하는 일은 웬만하면 없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김기현 대표 최고위 체제에서 지금 그거를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 미묘한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됐는데 김병민 최고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중진 섬지 출마 이런 것들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됐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지금 본인의 지역구는 울산 남구에서 이미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지역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힌 거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이거가 본인은 불출마라 하거나 그런 거를 선언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통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당 지도부에 본인은 이제 총선에 출마 안 하겠다. 혁신위의 전권을 주신다는 공언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천관리위원회장으로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게 기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인이 이제 출마할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데리고 지역 행사에 돌아다니면서 서대문 갑에 지금 여기가 공석인데 여기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나는 국회에 이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관위원장을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은 쉽게 얘기를 하면 당내에 굉장히 다선 중진 의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영호 전 국회부의장 이런 분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급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총부인 인용환위원장한테 이제 줄 거냐 현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본인이 조금 더 어떤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속내를 강하게 드러냈다라고 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도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된 얘기인데 지난 2018년에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었고 이제 뭐 수사가 있었고 또 법원이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또 되게 뜨거운 이슈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의혹 사건에 연루가 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또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유죄를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2018년 지방사건대 송철호 민주당 후보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울산에서 출마를 했는데 번번이 떨어졌었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친구라기보다는 송철호가 좀 더 나이는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뭐 굉장히 가까운 지인 뭐 이렇게 정치적 동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경찰에서 김기현 그때 후보 쪽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런 게 막 언론에 대서투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김기현 당시 이제 울산시장 후보가 떨어지고 그래서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래서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원래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만에 나와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4년을 꽉 채우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당선돼서 임기 다 끝났는데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선거에서 당선됐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청와대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당시에 울산시장 후보. 그렇죠. 후보를 이제 수사해달라 이렇게 청와대 쪽에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명 수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청탁을 받아서 당시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수사를 했다라는 거를 그게 논란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데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당사자들은 그런 거 아니었다. 이거는 수사를 할 만한 사항이니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검찰이 주장한 거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지금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걸 넘어서 뿐만 아니라 청와대 윗선들까지 여기에 개입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윗선들도 좀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백원우 민정비서관 선에서 이 정도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겠냐라는 게 검찰이 주장하는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정수석실에서 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거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울산경찰에 이런 비리가 있다라고 첩보가 됐고 그걸 황훈아가 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두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산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조국 민정수석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조국이 이걸 알았을 거다. 이걸 사실상 무기나거나 시켰을 거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윗선인 청와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거 알았을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을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까지는 검찰이 과거에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조국과 임종석은 빠졌습니다. 불기소가 됐죠.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 지금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를 보고 지금 서울고검에서 이들까지 같이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한다라는 거예요. 검토 가능성이 있다라니까 재수사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그거는 나중에 재판으로 밝혀지더라도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은 지금 출마하려고 하거든요. 출마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이 성동이나 이런 데 나오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조국 장관은 어쨌든 본인의 재판이 관련해서 1심이 선고가 났고 2심 진행 중인데 또 출마 의지를 밝힌 약간 그런 상황이 사실상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얹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모로 정치권에 좀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조직적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셨던데 사건을 짧게 보면 후보를 매수했달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했달지 하는 부분은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너무 과도한.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냥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가로 이첩한 이게 다예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봤습니다. 해당 기관에 단순히 이첩을 한 것뿐인데 이거 자체도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판단을 더 구하고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뿌리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김기현 대표께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가 드러났다. 너무 본인을 좀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당시 울산시장 후보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마저 조직폭력백처럼 자행한 노곽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김기현 대표가 비판을 했고요. 특히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배우 몸통이 당시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진실을 시사하는 것.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배우 조종했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 반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정권과 현 정권과의 어떤 갈등까지 비화될지 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수사를 하는 거는 지금 고려하는 것 같지 않고 임 실장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 두 사람은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짚어보죠. 자승스님 얘기인데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는데 해봉당 자승스님이 어제 안성 7장사에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로 입적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승스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하셨고 그런데 어제 저녁 7시쯤에 경기도에 있는 7장사의 요사체라는 곳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이 자승스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속의 나이로 69세 그리고 법계를 받은 지는 44년 법랍이라고 하는데 4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33대 34대 총무원장 그리고 천재는 강남구 봉원사 회주를 맡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로 이렇게.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일단 조계종에서 방금 발표를 했는데 자승스님이 소신공량을 했다. 그래서 선택에 의한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기일보가 지금 단독 보도라고 나왔는데 cctv가 나왔는데 휘발유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통을 들고 가가지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자승스님이 직접 들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본인이 스스로 불을 지른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본인이 있는 절이 아니에요. 본인이 자주 다니던 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왜 남의 절에 가서 불을 냈느냐 이런 의문도 좀 약간 있는 거고 국정원에서는 지금 cctv를 다 보고서 자승스님 타사의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해보겠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조계종의 입장은 일단은 스스로 선택에 의한 분신이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